안녕하세요. 카이스 기획공학과 윤용진입니다. 여러분은 AI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수학, 첫 번째 시간 선형대수학의 6주차 2차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차시에는 다이거널라이제이션 프로블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수학적인 정의와 함께 3x3 메이트릭스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또 다른 예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운이 좋게도 A 메이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게 3x3니까 이걸 대각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죠? A라는 메이트릭스가 3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이트릭스는 어떻게 될까요? 100, 210, 342 이렇게 됐죠? 이거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구해보시면 아이겐 벨류를 1과 2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이겐 벨류를 구하시는 건 기억나시죠? 디터미넌트 of a-람다 i는 0. 그 폴리노미어로 이케이션 풀어주시면 1과 람다가 2, 여기도 보통은 이제 3x3 메이트릭스의 아이겐 벨류 3개도 나오는데 2개가 나왔죠. 지난 차시에도 2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겐 벨류를 1과 2를 이제 구해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1과 2의 각각 아이겐 벡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에 대한 아이겐 벡터는 구해보니까 S하고 0, 1,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차시 같이 S를 1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딴 걸로 해도 돼요. 근데 0, 1, 마이너스 4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유일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아이겐 벡터가 되겠고요. 다른 것들은 0, 1, 마이너스 4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S를 5로 한다든가 딴 걸로 해도 그 다음에 람다가 2일 때 해봤더니 X, Y, Z 이 아이겐 벡터가 T0, 0, 1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T1로 했을 때 0, 0, 1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아이겐 벡터도 아이겐 벨류도 둘인데 그걸 아이겐 벡터 구해봤더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A는 대각화가 안 된다. 다이겐 벡터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A라는 행렬이 대각화가 되냐 안 되냐를 쉽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요. 아이겐 벡터가 이런 아이겐 벡터가 예를 들어서 Distinct Eigen Value라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NxN Matrix가 있는데 운이 좋게도 N개의 서로 다른 Eigen Value가 나오면 그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다. 따로 계산 안 해봐도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예제에 3x3 Matrix인데 두 번 다 그 아이겐 벨류가 두 개밖에 안 났잖아요. 3x3 Matrix인데 아이겐 벨류가 세 개가 났다. 그럼 그 세 개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들은 계산해 볼 것도 없이 모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대각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xN Matrix A가 있을 때 N개의 Distinct Eigen Value가 있으면 우리는 이런 각각의 아이겐 벡터로 P를 구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A가 대각화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라스트 디그젠프에서 봤듯이 NxN Matrix가 N개의 Distinct한 그 아이겐 벨류보다 적게 가지고 있을 때 방금 예제에서 봤듯이 3x3 Matrix인데 두 개 갖고 있을 때는 이게 대각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뭐가 있냐면 A라는 Matrix, 굿 뉴스까지는 아닌데 그냥 제가 굿 뉴스라고 했는데요. 뭐냐면 좀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A라는 행렬이 Symmetric Matrix다. Symmetric Matrix면 P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P를 간단하게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Transposed Matrix를 한번 지난번에 배우긴 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면 A라는 Matrix 3x3 Matrix고 A의 Transposed 됐다는 Matrix는 A의 행이 A-Transposed의 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Matrix의 1, 2, 3, 1 행이 A-Transposed라는 A, T의 1 행이 되고요. A의 두 번째 1 열이 A-Transposed의 2 행이 되고 그 다음에 A라는 Matrix의 3 행이 A-Transposed의, 죄송합니다. A라는 Matrix의 3 열이 A-Transposed의 3 열이 됩니다. 이게 행렬이 항상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는데 로우랑 칼럼이랑은 좀 덜 헷갈리는데 행렬이 더 헷갈리더라고요. 하여튼 A의 마지막 3 행이 A, T의 3 열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로 A와 A-Transposed가 되는 거고 특히 A랑 A-Transposed가 같을 때 이걸 우리가 Symmetric Matrix라고 하고 약간 거울같이 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냐면 이게 A라는 Matrix가 1, 3, 5, 3, 0, 6, 5, 6, 9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대각 엘리멘트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3, 3, 5, 5, 6, 6 같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미러 이미지 같이 그래서 Symmetric 대칭행렬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A-Transposed 했을 때도 똑같아요. A-Transposed 해도 A랑 같습니다. 이런 Symmetric Matrix, 이 대칭행렬에 대해서는 특별한 Theorem이 있는데요. Theorem가 있는데요. 만약에 A가 NxN Symmetric Matrix라면 그리고 그 원소들이 모두 실수라면 A는 Eigen Value도 모두 실수고 더 나아가서 Symmetric Matrix인 A, 대칭행렬 A는 N개의 다른 Eigen Value를 갖고 있고 N개의 다른 Eigen Value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두 Linearly Independent한 Eigen Vector고요. 우리가 특별히 Unit-Nome Eigen Vector를 구할 수가 있으면 여기 또 Unit-Nome이 나와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Unit-Nome이라는 것은 벡터의 크기가 절대값 크기가 1이라는 얘기고요. 있으면 P라는 것을 Unit-Nome인 Eigen Vector로 구성을 한 다음에 P-Inverse는 뭐랑 같다? P의 Transpose랑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는 P, D, P-Inverse인데 P-Inverse가 P-Transpose랑 같기 때문에 P, D, P의 Transpose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Unit-Nome이 뭔지 일단 Nome이 뭔지 이놈 저놈 할 때 Nome은 아니고요. Nome이라고 이게 벡터 어떤 크기 스케일러도 크기를 표시할 때 이렇게 바를 옆에다 놓잖아요. 그런데 벡터는 크기를 표시할 때 이 바를 두 개 놓습니다. 이게 Nome이라고 하고 그 대신 벡터는 어떻게 크기를 표시해요? 스케일러는 그냥 X1이 하나 있으면 그냥 X1이 크기잖아요. 거기 절대값 절대값이니까 1의 크기는 1이고 마이너스 1의 크기도 1이죠. 그렇게 절대값을 띄워주는 건데 X1은 이게 예를 들어서 안에 숫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냥 더해버리면 이게 막 안에 사실 X라는 벡터 자체는 되게 큰데 그냥 더해버리면 다 0이 될 수가 있거든요. 0에 가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원소들을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합니다.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루트스케어를 제곱근을 씌워줘요. 그러면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벡터의 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1이라는 게 유닛 놈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칭행렬의 대각화 Symmetric Matrix의 diagonalization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게 대칭행렬이죠. 이 대각 원소인 110의 아래위로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죠? 101, 011, 110 여기 대칭행렬인데 대칭행렬의 eigenvalue는 뭐라고요? Distinct하다. 그죠? 다 3x3면 3개로 다 3개다. nxn이면 n개다. eigenvalue가 여기서도 eigenvalue가 3개겠죠. 첫 번째 eigenvalue가 1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해보세요. 1이고 거기에 관련된 람다가 1일 때 eigenvalue가 1일 때 eigenvector는 minus t, t0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냥 써도 되는데 아까 그 theory를 쓰기 위해서 unit known vector를 만들기 위해서 이 minus t, t, t0의 크기를 구해줍니다. 그죠? minus t, t0의 크기가 뭐죠? minus t 제곱 plus t 제곱 plus 0 이렇게 되죠? 거기다 root square 이게 norm이죠. norm이 1이 돼야 된다. 그럼 t가 나오죠? t가 뭐죠? 1 over root square 2 이렇게 되죠? root square 분의 1인데 root 2 분의 1인데 그러면 거기다 집어넣어 주면 이렇게 이게 바로 lambda가 1인 eigenvalue일 때 unit norm vector예요. eigenvector예요. 그죠? 이거의 크기는 norm을 구해보면 1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eigenvector인 lambda가 minus 1일 때 똑같이 하면은 마이너스 p over 2 마이너스 p over 2 p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norm 크기를 구해주면 root square에 각각 원소의 제곱을 더했을 때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걸 풀어주면 p가 이렇게 나오죠? root 6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p를 넣어주면 unit norm vector가 또 나왔죠. root 6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마지막 eigenvalue 2에 대해서 똑같은 걸 해주면 이거는 뭐 eigenvector 구해볼 때 sss다. 근데 이거는 크기를 1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똑같이 s를 구해주면 s는 root 3분의 1이고 이게 root 3분의 1의 111 이게 이제 unit norm인 eigenvector고 이게 unit norm의 크기가 1인 eigenvector 구했잖아요. 그죠? 각각 eigenvalue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p는 그냥 이거 넣어주면 되죠. 그럼 p가 바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p 첫 번째 eigenvector가 p의 첫 번째 열로 가고 두 번째 eigenvector가 p의 두 번째 열로 가고 lambda 2 세 번째 eigenvector가 세 번째 열로 p가 되고 그에 딱딱 맞는 자리에 d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2가 됩니다. d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스티어리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p의 인버스는 뭐다? 그냥 p의 트랜스포즈다. 그러면 p의 역행열은 p의 트랜스포즈면 이거 트랜스포즈 해주면 됩니다. 그럼 행이 열로 바뀌고 열이 행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대각화가 끝난 겁니다. pdp 인버스 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체크를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또 대각 행열의 또 두 번째 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